좋아요, 구독 새롭게 돌아온 장전 관심 테마 살펴볼 키워드는요. 해리스, 전력설비, 코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관님, 가면 갈수록 이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우위를 전망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 오늘 또 강세를 보였죠. 네,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었죠. 기후 관련해서 이전에 관련된 사람들 350명인가, 250명인가. 바이든 정부 때는 배척하는 모습이었는데 해리스 지지한다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관련돼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우선. 하나솔루션이 바닥에서 쌍바닥 찍으면서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오면서요. 오늘 현재 7%가량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추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공간 자체가 조금 어쩔 수 없죠. 매물벽 자체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서 빨리 가진 못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 보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바닥 다지고 돌려세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이거 포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볼게요. 풍력으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CS 윈드 차트 한번 볼게요. 전고점 자리 지금 다 도달했어요. 그렇죠? 매물벽 자리 도달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가면 진짜로 확 열리는데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자리가 이 자리가 한 6만 원 후반대 정도부터 7만 원 자리인데요. 과연 어떻게 돌파를 잘 할지 여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분봉상으로 약간 급등 나왔다. 살짝 깨지긴 했지만 장 초반 움직임이 있고요. 바닥 다지고 나서는 흐름이 괜찮아요. 차트 살아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성 첨단 소재와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도 헤르스 관련주로서 급등을 하고 있고 마리아나 이슈로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의 상승. 바닥에서 또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 이슈 맞춰서 또 헤르스 관련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좀 폭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드 위즈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로나 관련주들인데요. 미코 바이오매드도 오늘 장중에 18%까지 급등이 좀 나오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말씀을 드려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엄청 올랐어요. 아마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더 갈 것 같습니다. 보세요라고 해서 가져가고 계신 분들 큰 수익이 나오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풍제약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날도 말씀드리고요. 금요일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 심풍제약은 차트는 이렇게 크게 바닥에서 이제서야 조금 되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매물벽 자체가 서서히 생기는 구간이라서 전고점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쁘진 않지만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일심바이오도 한 번 조정받고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20%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아직은요. 코로나 관련 주들이 살아 있습니다. 몇몇 종목으로 약간 치우치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대란 이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기도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향을 주면서 더더욱 무슨 일을 만들까요. 확진자 수를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원격 수업 관련한 종목들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관련 주들은 한 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원격 수업 관련 주들은 혹시라도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부터는 학교가 이제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계약이에요. 우리 아이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맞춰가지고 또 뭐합니까?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 순간 원격 수업 관련 주들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꽤나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지진인데요. 이게 참 지진 나기를 바라진 않아요. 바라진 않는데 일본에서 난카이 대지진 관련해서 동일본 대지진 이슈 이후로 해서 처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정도로 조금 중대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주변에 마트 같은 데도 물건들이 동일 날 정도로 우선은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 정말 조만간 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번 주다 얘기도 하고 있고 뭐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우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선 뭐 LS 마린 솔루션이랑 국내에서는 사명 엠텍 같은 종목이 오늘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팁을 드려보자면 후쿠시마 원전 쪽에도 영향이 없을래야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소금파동 관련해서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전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셔라. 하지만 저는 지진이 나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렸던 종목들 보면 그래도 테마 종목에서 몇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최근의 흐름 보시면요. 막 이 테마다 이 테마다 해서 막 종목들이 다 같이 가진 않아요. 선별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전체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올려치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이쪽 테마주 쪽으로 해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 상황적으로는 테마가 조금 약할 수는 있다.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 관련된 테마주들의 종목들은 제가 이 아래 보이는 링크 찍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